다현재 보러가 이게 맞나? 짠! 네 싱글즈 크로스 에이티즌 첫 번째 서막 오프닝을 제가 여겨 드렸습니다. 보시면 저희의 화이트패, 저희의 배경이고요. 이게 정적이면서 지금 밝죠? 있다가 문기가 들어갈 건데 저는 아까 띄웠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도 시작해봅시다. 스타트! 매점에서 항상 매점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고 특히나 달달한 빵이 아닌 약간 토마토 소스 들어가면 피자빵이라든지 이런 거랑 되게 잘 맞아서 토스트! 또 이제 제가 펩시 광고 모델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가 가장 잘 맞으셔서 조금만 불러주셔야 돼요. 뭐 하죠? 어... 저희 웨이브! 웨이브 파트에 웨이브 파트에 웨이브 파트가 되게 많은데 저희 웨이브 파트에 웨이브 파트에 웨이브 파트에 암호해서 웨이브 파트에 미처 없으면 돼? 웨이브 파트의 넘너 一 그런데 저에게 셀카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터치가 안 돼요. 제가 나중에 SNS를 통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촬영 전에 먹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걸 또 마저 먹고 토지를 하나를 더 먹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제 국밥 먹었어요, 새벽에. 물론 스케줄이 새벽에 끝났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마저 너무 배고파서 족발을 먹었지? 아 족발이란다. 국밥을 먹었지? 어! 넘어가시죠. 오늘 저희가 싱글이지워브를 처음으로 찍으러 왔는데 머리도 좀 색다른 멤버들도 있고 저도 좀 안 해본 스타일로 해봤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싱글이지워브를 저희 구어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틱, 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Nim20부터 아 네 지금은 에이티즈 싱글드 화보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싱글드 화보가 두 번째 촬영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화보를 매회 찍으면 찍으면 찍을수록 늘 막 자신감과 이런 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이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봤죠 형한테 중옥 뜨는 거? 형한테 중옥 뜨고 봤어요? 오케이 형 좋아해요 좋아해요 힙합만 카메라만 보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이제 뭐 챙겨볼게요 오메 불방 기다리다 드디어 만납니다 이 멘트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메 불방 기다리다 드디어 만납니다 오늘 저랑 화이팅해서 싱글즈 엑스 에이티즈 콜라보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되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또 제일 기분이 좋은 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한 세, 네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좋습니다 오늘 싱글즈 화보 아직 첫 번째 착장이 끝나고 두 번째 착장인데 두 번째 착장인데 두 번째 착장도 잘 부탁드리고 일당 유닛 촬영도 있으니까 유닛 촬영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닛과 개인 Ox Rather 더 조원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원.. 조원 너의.. 조원아 형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종지부를 찍었어요 다들 지친 와중에 한.. 씩? 한낱같은.. 시..실랄같은.. 어머 그..그..그.. 그게 접니다 네 뾰라랑 변신! 짠 다음은 유닛 촬영입니다 저랑 이제 민기가 2번 안에서 네.. 렐렐렐렐렐렐 할 거예요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너넘 이렇게 오케이 아.. 문장만 내는 거 넌 대기하니까 우리 사람 아.. 아.. 이거 없는 거야 뭐? 이 상대에서 Q에서 잘 나오니까 Q에서 잘 나오니까 캐럿?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이제 3 으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